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힘이 전패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425대 제로, 425대 제로로 패배한 겁니다. 서울에 425개의 동이 있는데 전부 다 패배한 겁니다. 425개 동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더 큽니다. 왜냐?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줬으니까 당연히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크겠죠. 민경욱 의원의 페이스북에 며칠 있다가 여러분들 제야 H님의 전수조사가 끝나게 되면 이게 검증이 될 겁니다. 서울에 425개 동에서 전부 다 더불당이 이긴 겁니다. 사전투표에 경기도 599대 제로, 경기도 내의 599개의 업면동에서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이 이긴 겁니다. 인천 56대 제로, 대전 82대 제로, 울산 47대 제로, 세종 11대 제로, 제주 43대 제로 전부 다 패배한 겁니다. 아마 삼천몇 대 제로가 될 겁니다. 제야 H님이 전수조사를 마쳐서 제공하게 되면 전부 다 패배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러니까 실제 사전투표율과 발표 사전투표율을 여러분들 격차를 만든 다음에 유령 및 가짜 사전투표자를 확보하고 그것을 전부 다 누구한테 심어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결과는 아주 특별하거나 희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보셨다시피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그 당시는 424개 동의였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차이칱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 이 X축 수평축이 424개의 동의입니다. 한 곳도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차이칱의 평균값은 플러스 12.62%로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줬다는 이야기를 뜻하는 것이죠. 이게 서울입니다. 서울에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전국입니다. 전국. 이거는 은면동이 아니고 전국의 선거구를 아마 선거구가 지역구 같으면 250몇 갤 겁니다. 이게 X축이 전국의 지역구입니다. 한 곳도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사전투표 득표의 당일 득표도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냥 2020년도 판박이 선거가 2024년입니다. 특히 2024년은 약 220만 명 정도의 사전투표 득표가 늘어났기 때문에 훨씬 더 표를 더 많이 집어넣은 선거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위가 3구 대통령 선거입니다. 밑이 4.15 총선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대선 425대 제로 205대 제로 81대 제로 56대 제로 제주 43대 제로 최종 22대 제로 이게 2022년 선거입니다. 2020년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총선 424대 제로 205대 제로 139대 제로 154대 제로 3510대 제로 선거 결과가 나온 겁니다. 3510개 3485개 3510개 읍면동 가운데 3408개에서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한 겁니다. 지난 4.15 총선은 3485개의 읍면동에서 3332개에서 이른들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율이 더 큰 겁니다. 이게 2017년 선거입니다. 뭐 똑같습니다. 205대 제로 139대 제로 79대 제로 전국 3491개의 읍면동에서 3318개에서 이른들 더불어민주당이 관내 사전투표에 압승을 한 겁니다. 205대 제로 139대 제로 207년 여러분들 총선인 것 대통령 선거입니다. 꼭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제가 윤 대통령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나라의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들의 이런 운명이 걸려있는 이 선거 제도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하나 날인을 관철 못 시켜가지고 이번에도 완벽한 부정선거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게 부정선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했다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를 부풀려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조작한 거지 않습니까 오늘 한 분께서 이상도님께서 사전투표회는 가장 연령대에 높으신 분들이 60대인데 5개 지역에서 동전 1454개를 하늘로 던져 1454개 모두가 다 안면만 나오는 현상이 바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통계학 교과서를 대한민국에 다시 써야 될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불법과 불의와 부정의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나라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대통령도 숨고 젊은 한동훈 씨도 여러분들 엉뚱한 소리하고 지내고 경찰 검찰 다 뭡니까 손 놓고 있고 대법관들은 적극적으로 선거한 일을 엄폐하는데 부역하고 있고 언론들은 뭡니까 자기가 죽는 일인데 불구하고 여러분들 이거 깔아뭉개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나라가 맨정신 상태로서는 도저히 이해해 나라가 미쳐버린 겁니다. 그냥 나라가 그냥 아예 그냥 망하기로 작심을 안 겁니다. 이게 10년째 계속되고 있는 일입니다. 제가 가장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문제를 이번에도 해결할 수가 없으면 그냥 나라가 끝장난 겁니다. 다시 정권 되찾아온 것은 힘듭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정을 밝히지 못하면 우파는 앞으로 집권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가운데 이 지적을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패자는 그냥 나는 이제 패배했으니까 할 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국힘당의 109명 남짓한 국회의원들은 나는 국회의원 먹었으니까 관심 없다. 백성들이라 죽든 살든 다음에 후손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해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든 나는 뭐 문제없다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통령 아 댁들에게 알아서 하시오 나는 모르는 일이오 난 대통령 먹었으니까 그건 겁니다. 홍준표 씨나 오세훈 씨나 이런 사람들 아 다음에 뭐 내가 대통령 될 때는 부정성가 안 일어날 겁니다. 그래 내가 여러분들 될 가능성이 높은다 이렇게 생각하겠다. 다들 미쳤습니다. 다 미쳐버린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행정부에서 나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나라가 이렇게 부패하고 썩은지는 선거 부정을 다루면서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서울법대 출신의 이런 법조인들이 이렇게 비급하고 이렇게 역사의식이나 소명감이 없는지는 지난 4년간처럼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면서 시중에 잡배보다 못한 것 같아요. 그냥 잡일하게 가지고 먹고 사는 시민들보다도 책임감이 없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어쩌면 후기 조선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나라의 지도층들이 이렇게 부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나라가 망하는 일인데도 누구 하나 나설 생각이 없는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민 의원이 지금 민경욱 전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될 겁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행정부에서 나서지 않고 이번 선거 부정을 밝히지 못하면 우파는 앞으로 집권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지배체제가 일당 지배체제가 설립이 되는 겁니다. 북조선은 김시왕조가 차지하고 남조선은 뭡니까 더불당이 일당 지배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가 없죠. 원래 조선사람들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악랄하지 않습니까 후바가 여러분 사회주의를 실시했지만 북한하고 비교할 수 없다는 것도 자유롭지 않습니까 그 여러분들 한민족 전체가 전체주의 체제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너무 과장된 말씀이 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면 그냥 소귀의 갱일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경고했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들이 다 여러분들 선거 전에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개수해야 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어야 된다 하지만 어느 놈 하나 여러분들 그것을 목숨 걸고 관철시킨 사람들이 없는 겁니다. 다 한동훈 비상대책인도 하는 폼만 잡고 이상민 행안부장단도 하는 폼만 잡고 국민의힘의 특별위원이 하는 폼만 잡고 한쪽은 결사적이고 한쪽은 폼만 잡으니 결국은 선관위가 이겨던 거죠. 선관위가 이겨서 야무지게 부정선거를 한 거 아니에요. 오지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자료가 민경욱 의원이 이런 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오늘 이제 투표에 직접 참관하셨던 분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평소 제가 갖고 있던 생각과 비슷하지만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소위 대한민국의 선거의 실체를 제 의견이 아닌 또 다른 분 직접 투표 참관을 하시고 관심이 있게 노력해 오신 분 말씀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임주성님입니다. 4월 10일 총선 참관 및 제언입니다. 이 앞부분이 아주 압축해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을 참관인 입장에서 정리한 겁니다. 2020년도 4월 15일 총선과 같이 이번 4월 10일 총선도 부정선거의 핵심 고리가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였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국민들이 전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몇 분이 오셨는지를 모르게 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모르게 여러분들 다 가린 상태에서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산 프로그램을 통한 데이터 조작 및 그리고 사전에 준비된 가짜 사전투표지 투입이라는 단순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실현되었다고 확신합니다. 선거 공정성 문제를 위해서 노력해오신 임주성님 말씀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는 바 같이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정선거는 전산조작이 주력부대이고 그다음에 후방부대가 바로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이고 그 작업은 4월 5일과 6일 사전투표 양일간의 전산조작이 이루지고 그리고 충분히 마련해둔 표는 4박 5일 사이에 투입한다. 그 이야기를 참관 직접 하시는 임주성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사안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날인을 관절시켜서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없으면 최소 방어선이고 더 확실한 방어선은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나오셔서 사전투표 권리를 행사하신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계속 카운팅하는 거죠. cctv나 캠코드로 찍으면 검시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선거조작의 당사자가 국가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고 그동안 법원의 비협조 등 경험으로 미뤄볼 때 이것을 사건화하고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쉽게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든 프로세스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정거를 차단한 상태로 진행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빼앗은 일이지만 임주석님 의견이 맞는 겁니다. 지금의 와수보면 우리가 감시교육을 받고 참관활동을 하며 공인상태를 확인하고 투표함 상태를 점검하며 투표용제 진위 여부를 주의하며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사전투표 조작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다시 말하면 투표장 내에 cctv만 확보할 수 있었다면 절대로 선거 조작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한 유튜브께서 전국에 고발카메라를 설치하려다가 이런 발각이 된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개수할 수 있으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특히 투표장소가 야외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주민센터 등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고 그것은 선거관리위원의 관할이 아니고 행정부 관할로 본다면 얼마든지 cctv 영상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은 선거가 끝나고 이미 선관위가 모든 투표장 내에 cctv를 가리도록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정거가 남아있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무총장도 서울법대 출신이고 행정안전부의 여러분들 이상민 장관도 서울법대 출신들인 겁니다. 저는 그동안 그래도 1말에 한국의 최고 학부에 해당하는 서울법대 출신들에 대해서 그래도 우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라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은 나라가 여러분들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나라가 어렵게 되면 본인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은 몰라도 본인들은 특별히 선택된 여러분들 그런 계층에 속하기 때문에 나라가 선거가 여러분들 무너지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박탈돼 가지고 나라가 전체주의의 길을 가더라도 서울법대 출신들은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 뭐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 실질인 노력은 전혀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그냥 싸우는 폼만 잡은 겁니다. 경찰관을 쫄쫄 투표함을 따라다니게 하겠습니다. 뭐 이따위 이야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구한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갖고 있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이 국가의 앞날이라든지 민족의 앞날이라든지 보통 서민들의 앞날에 전혀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실망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나라의 엘리트들이 이 정도 수준인가 이 정도 여러분들 수준밖에 안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cctv를 이런 촬영을 선관위가 못하게 하게 되면 동사무산인데 가운데가 얼마인지 행정안전부 관할하여서 찍을 수 있는 겁니다. 다 한 통속이 돼버린 겁니다. 선거 부정을 여러분 은폐해 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막장으로 가는데 대통령 행안부 장관 전 비당대책위원장 여러분 선관위 사무총장 전부가 여러분 대법관들 전부가 합하여 악을 만드는 겁니다. 투표장 내의 cctv 영상 기록은 우리가 주시하고 있는 대만의 수개표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선관위가 시도한 사전투표 인수 부풀리기의 증거를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없이 강조했지 않습니까 캠코드라든지 cctv를 가지고 그거를 찍을 수 있어야 이걸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다행히 2023년도 10월 10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를 그 사람들이 화끈하게 조작했기 때문에 천운의로 4월 10일 이전에 완벽하게 뭡니까 그 메커니즘을 다 찾아낸 거 아닙니까 부정성 걸 어떻게 하는지 전산 프로그램은 어떤 걸 사용하는지 그리고 뭐를 짚어야 여러분들 이길 수 있는지 사전투표자수 개수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이 두 가지를 모기 여러분들 불어덮도록 제가 외쳤지 않습니까 이름들 지금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유일한 기록인 현장의 cctv를 가리고 국가의 대사인 선거과정을 인멸한 행위를 문제삼고 그 배경을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윤 대통령은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런 의향도 없고 본인이 굳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으면 상황이 이 지경까지 여러분들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분 말씀의 요지는 이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남은 3년을 버티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대통령께서 남은 3년을 버티기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천추의 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긴급 명령을 내려서라도 부정선거의 전모를 밝히라는 요구가 분출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각 투표장 인근에 cct부터 cctv부터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실마리는 단순한 데부터 시작됩니다. 우선 몇 군데라도 비밀리에 확보하여 사전투표자 수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민들이 하는 것과의 핵심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아무 일도 안 한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는. 그래서 3년 버티기가 아주 어려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3년을 버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셨네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또 여러분께서 복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아시는 분들은 한 번 더 확인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21대 총선. 이번 주 내에 여러분 전수조사가 jih님의 마무리를 하셔가지고 보면 훨씬 더 상세한 것을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그동안 선거 부정 문제를 규명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셨던 장영우 대표께서 분석한 엑셀 분석 자료를 보내오셨기 때문에 이 21대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이미 공병호 tv를 여러 차례 보신 분들은 잘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또 다른 연구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것을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주 익숙하실 겁니다. 이 그래프가 2020년도 4.15 총선의 충청남도 차이값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입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차이값이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6에서 19%포인트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최소 1%에서 마이너스 19%인 겁니다. 그리고 좌우대칭입니다. 이런 좌우대칭 그래프는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유령 사전투표자 수를 왕창 집어넣어 줄 때 사후적으로 이런 차이값 그래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3회 외부기관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공짜표를 집어넣어 주지 않고 쓰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충청남도입니다. 이런 그래프는 지난 2014년 사전투표가 활성화된 선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2023년도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포함해서 2024년 총선에도 그대로 드러난 그래프입니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왔다는 겁니다. 동일한 조작방법을 사용해온 겁니다. 그러면 오늘 장영우 대표께서 보낸 이런 엑셀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2024년 총선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도 여러분 예외 없이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국민들에게 모르고 한 상태에서 cctv나 이런 걸 촬영을 못하게 해 가지고 발표 사전투표자 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해서 실제와 발표 사이의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각 선거구마다 쑤셔 넣는 방법으로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의 4월 10일 총선에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입니다. 일단 전부를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종로구부터 노원구까지 서울의 49개 지역구 선거 가운데 18개만 여러분 봤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 푸른색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일 당일투표 득표일 그 다음에 차익값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입니다. 무진장 큽니다. 종로구 15.4% 중구 성동구 값 플러스 13.6% 중구 성동굴 플러스 14.1% 용산구 플러스 14.6% 광진구 값 플러스 14.7%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표가 더해졌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민의 힘입니다. 차익값 그래프를 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마이너스 15% 성동구 값 마이너스 13.6% 성동굴 마이너스 14% 용산구 마이너스 14% 거의 10% 15% 가깝습니다. 이게 이런 정상적인 선거에서는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 득표율이 같은 모집단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당일투표율과 같거나 비슷해야 되는 거죠. 오차범위인 0에서 3% 이내의 값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차익값은 플러스 10% 이상입니다. 그리고 국희면 마이너스 10% 이상인 겁니다. 뭘 이야기한 거 아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거의 25% 이상 정도를 조작한 겁니다. 참고로 2020년도 4.15 총선에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를 조작했는데 이번에는 더한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작을 한 겁니다. 이번 선거도. 뭐하고 같이 2020년도 4.15 총선과 같이 그러나 조작 강도와 세기는 훨씬 더 심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분석을 할 것 없이 현장을 여러분들 위조투표율을 넣는 과정을 잡아내지 못하더라도 위조투표율을 위에서 넣든 밑에서 넣든 옆에서 넣든 좌우에서 넣든 간에 마지막은 득표수가 조작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로.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그냥 4월 10일 총선에 지역구 선구 전부를 다 조작을 한 거다. 무슨 방법으로 사전투표자 수를 위조로 만들어가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서울특별시의 상황인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광주하고 대전입니다. 광주 광역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선거에 관해서 호남권은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호남권은 더불음주당의 몰표가 쏟아져 나오는 지역일 뿐만 아니고 광주 광역시의 국회의원 선거는 조작을 하더라도 전국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크게 조작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어차피 호남권에 계신 분들은 더불당 한 개 표를 줄 거니까 그래서 역대 선거 모두에서 보면 전라남도나 전라북도나 광주 광역시는 총선의 경우에는 조작 정도가 아주 작습니다. 이번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광주 광역시 동구남구을 더불음주당 차익값 플러스 5.5% 국민의힘 차익값 마이너스 3.2% 광주 광역시 서구값 더불음당 차익값 플러스 2.5% 현저하게름 낮습니다. 그리고 대전을 올라가시게 되면 12.3% 12.4%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광주 광역시는 더불음주당의 여러분들 텃밭이기 때문에 조작을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작을 많이 할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항상 역대 선거 모두에서 광주 광역시의 조작값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율은 무진장 높습니다. 그 60%대로 호남 전남 전북 광주가 여러분들 항상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치입니다. 이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국힘당이 왜 전부가 다 마이너스가 나오냐 한쪽에 이런 표를 밀어주게 되면 다른 쪽은 자연스럽게 사전투표 득표율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표를 밀어주게 되면 풍선효과처럼 항상 혜택을 못 받는 국민의힘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마이너스 값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이 여러분들 도표가 차익값 여러분 도표가 그냥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선관위가 행한 작업을 그대로 여러분들 정언하는 겁니다. 이 작업은 2014년부터 계속 여러분들 대어온 덕표수 조작작업인 겁니다. 그다음 여러분 한 군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대구 부산 지역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 플러스 8.1 마이너스 8.1 기장군 플러스 9.8 마이너스 9.8 중구 남구 플러스 10.6 마이너스 7.7 전부 다 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동구 군위군 값 플러스 8.3 마이너스 8.3 이렇게 큰 값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좌우가 거의 대칭입니다. 플러스 8.1 마이너스 8.1 플러스 9.8 마이너스 9.8 플러스 10.6 마이너스 7.7 대구 광역 중구 남구에는 왜 10.6하고 마이너스 7.7이 나왔는가 하니까 도태우 무소속 후보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좀 큽니다. 그럼 도태우 무소속 후보는 한 마이너스 3. 몇 프로가 되겠죠. 좌우대칭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영우 대표께서 보내준 엑셀 분석 작업을 가지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2020년 4.15 총선과 마찬가지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적인 차원의 사전특표특표수 조작 작업이 일은 있고 그리고 사전특표특표수 조작 작업은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특표를 실제보다 발표를 부풀려서 발표하고 유령 사전특표를 확보한 다음에 전부를 서울 경우에는 사전특표장에 세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자 한 장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주고 경기도는 사전특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더해주고 세 장마다 한 장 네 장마다 한 장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그냥 이 선거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낱낱이 이 자료가 장영우 대표가 여러분들 분석을 맞춰서 보내준 자료입니다. 이 가운데서 다 여러분 볼 필요가 없고 이렇게 몇 군데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해 가지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대한민국의 선거가 하나도 바뀐 게 없이 이렇게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총선 분석을 보시게 되면 이제 선거 마치고 여러분들 4 5일 지났지만 그야말로 뱃속까지 다 밝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했는지 사전투표를 얼마나 부풀렸는지 위조 사전투표를 얼마나 확보했는지 어떻게 투입했는지 그래서 성부를 사전투표 득표율을 얼마나 여러분들 뻥키기로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성부를 조작했는지 그 실행 주체가 누군지 더 이상 여러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를 총정리한 작업이 이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거가 그동안 했던 총작업입니다 총작업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 분석 이거 뭐 정진석 인천계양을이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고쳐야 됩니다 정진석 공주 부여 청량군 정진석은 위조 투표지 13185표가 정진석의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에 박수연 후보와 함께 투입됐고 투입하는 방법은 사전투표장에 4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을 투입했고 이 13185표를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사전투표일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7.56% 올렸고 선관위가 발표한 것은 박수연 50 정진석 48% 했다 그러나 진짜를 구해보니까 44대 53으로 정진석이 이긴 표였다 만 표 정도를 이긴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장의 표로 다 정리된 겁니다 최재형 11410표 유령 사전투표자 수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투입 곽상은 이재명 인천개양을 해서 만 74표를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공짜표로 더해 주다 김민석 11529표를 더하다 그래서 박용찬 후보가 국민의힘에 당일 투표에서 55%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으로 낙선을 한 거죠 윤희숙 14262표를 투입하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윤희숙 후보의 경쟁자인 전현희 후보와 함께 이름 더해 준 거죠 그게 성부를 다 조작한 겁니다 나경훈 후보 14530표의 위조 투표지가 류삼경 류삼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졌습니다 동작거래 시민들이 나경훈 후보에게 당일 투표 60% 사전투표 62%의 득표율로 몰표를 던졌기 때문에 나경훈 후보가 살아남은 겁니다 이 수정 12224표를 경쟁자인 김모 씨와 함께 던졌죠 성부를 조작한 사람입니다 허영 12740표 여러분들 이 가운데서 모두가 다 성부가 조작된 겁니다 정진석 당선자 성관이 낙선자로 만들다 최재형 당선자 선거관리위원회 낙선자로 만들다 원희룡 당선자 선거관리위원회 낙선자로 만들다 박용찬 영등포을 당선자 낙선자로 성관이가 만들어버리다 윤희숙 당선자 낙선자로 만들어버리다 나경훈 유일하게 살아남다 당선자가 당선자가 된 거죠 이수정 수원정 당선자 선거관리위원회가 12224표를 투입해 가지고 경쟁자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킨 겁니다 허영의 건수한 포차로 낙선자 였습니다 낙선자를 선관위가 당선자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렇게 성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이미 보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한두 군데 정도만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진석 낙선은 토요일 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진석 후보는 만 400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박수연 4만 9천 정진석 5만 9천 실제 선거결과는 정진석 후보가 만 400표로 승리한 당선자였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사전 투표자 수 13185표를 박수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공짜로 대해줍니다 승부를 바꿔버립니다 선관위 발표 박수연 6만 2천 표 정진석 5만 9천 표 마이너스 2780표 정진석 후보가 2780표 격차로 패배하게 된 겁니다 이 비결은 바로 당일 투표가 44% 받은 박수연 후보의 사전 투표 투표를 55%로 뻥튀기란 겁니다 이 55% 뻥튀기하는 과정에서 13185표의 위조 투표지가 투입이 된 겁니다 이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사전 투표율이 30.81%인데 여러분들 이걸 발표 사전 투표율 38.17%로 7.56%를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전 투표율을 44%에서 55%로 박수연 후보를 올려준 겁니다 선관위가 그냥 다 승부를 만든 겁니다 정진석 후보는 아주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3대 44로 이긴 겁니다 당일 투표에서 55대 43으로 승리했는데 13185표를 투입해가지고 성부를 뒤집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성부가 역전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최재형 후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또 당선된 경우죠 이렇게 당선자입니다 실제 선거 결과는 최재형 후보가 종로구에서 3만 9천표를 얻고 곽상은 더불임지당 후보가 3만 4천표를 얻어가지고 최재형 후보가 4922% 승리를 한 겁니다 그거를 1만 1410표를 투입해가지고 승부를 바꾸는 겁니다 선관위가 곽상은 후보 4만 4천표 최재형 후보 3만 8천표 5961표로 승리한 것으로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승리한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관위가 당일 투표 44%를 받은 후보를 58%를 뻥튀기라는 겁니다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은 당일 투표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 각거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작을 해가지고 1만 1410표를 집어넣는 겁니다 실제로 투표장에 오신 분들은 3만 4천 230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1만 1410표를 가짜표를 더해가지고 선관위가 발표 사전투표율을 4만 5640명으로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차이집 그래프인 사전빼기 당일에 뚱뚱합니다 이 왼쪽이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그런 후보별 득표수를 갖고 차이집 사전투표 득표를 빼기 당일 투표 득표를 구한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하게 되면 오른쪽이 나오는 겁니다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부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선거가 10년째 부정선거에 여러분들 아주 화려한 기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마 세계 역사상 10년 동안 선거 사물을 담당한 자들이 지속적으로 부정선거를 하는 나라가 없을 겁니다 북조선도 징글징글하지만 남조선도 어마어마해 징글징글한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대통령이 다 입을 다물고 경찰 검찰이 다 입을 다물고 대법관을 다 덮으니까 나라가 망한 겁니다 저는 그냥 나라가 망했다고 봅니다 선거가 망가지면 그게 뭐 대한민국입니까 대한조작국이지 그런 지금 상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하나도 있던 사적인 감정을 개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숫자가 증언하는 바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그런 일을 자꾸 해서 뭐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실체적 진실이 알려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각성을 하는 거죠 모든 과학의 여러분들 출발점은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발명해가지고 뭐가 이득이 있겠느냐 그 문제 이전에 무엇이 사실인가 무엇이 거짓인가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위선인가를 밝혀낸 것이 그게 과학의 굉장히 중요한 목표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득이 발생하는 거죠 이득이 있기 때문에 과학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을 구명하게 한 노력 지동술 천동술도 다 마찬가지지 않고 사실을 규명하게 한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런 지적 자세가 대한민국에는 너무나 일천하는 겁니다 지금 언론인들 이름 칼럼 쓰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엊그제 김순덕 씨 여러분들 이야기했지만 딱 치고 뭡니까 이번 선거는 윤 정권 심판선거다 딱 치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과생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인 거죠 딱 치고 아니고 숫자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실상을 알리게 되면 그 갓독독이들이 나라 전체 이름들은 강물처럼 범람한 겁니다 화 있을 겁니다 거짓과 윗선 쪽에 서고 사기와 여러분들 부정의 쪽에 선 그런 선택을 한 결과를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비용을 치르겠죠 그 비용이란 것은 철두첨에 친중국가로 갈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그게 너무나 보이기 때문에 선거 문제를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국당 의혹 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 부정이 발생한 것을 아무도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회성처럼 나타나 700만 표를 어떻게 봤습니까 그런 것에 의문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의심하거나 모든 과학의 여러분들 출발점이 의심해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왜 저럴까 이게 없는 겁니다 여기 한 분이 보시니까 700만 표를 어떻게 봤냐 조국당이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다고 하루아침에 장당에 700만 표를 없냐 700만 표를 어떻게 얻냐 이야기죠 자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게 2020년도 4.15 총선에 정당 투표 결과를 차익각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로 본 겁니다 이 그래프가 뭘 이야기합니까 이 그래프는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사전 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위조 사전 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위성 정당인 더불어시민당하고 그다음에 자매 정당인 열린민주당에게 일정 퍼센트를 나누어서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표를 더해 주게 되면 다른 정당들은 표를 빼앗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8.25% 미래한국당 표에서 8.25%를 훔친 게 아니고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에게 이런 표를 더해 주면서 확보된 위조 사전 투표지수를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에게 더해 주면서 전체 득표수는 100%니까 다른 정당이 마치 빼앗긴 것처럼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정상 투표면 모든 정당이 0값을 중심으로 중첩된 여러분들 그런 종모양의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여기 보시게 되면 위는 20대 총선 2016년 총선입니다 전형적으로 부정선거가 여러분들 덜했던 선거입니다 0값을 중심으로 해서 차익값 그래프가 모든 정당이 다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하단이 21대 총선 2020년도 4.15 총선 결과인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들 뭐죠? 더불어시민당은 플러스 쪽으로 미래한국당은 마이너스 쪽으로입니다 이게 뭘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더불어시민당에게 표를 더해 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사후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조국당 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더했습니다 표를 다음에 여러분들 오늘 이 자료 제공 드리고 제야전문가 이름 도움을 받아가지고 도움을 받아서 추가 분석을 하게 되면 몇 표를 더해 줬는지를 다 계산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시민당의 비례정당인 비례정당 무슨 무슨 연합 더불 무슨 신민연합인가 하는 데 하고 조국개혁당에게 각각 훔친 표수 가운데 몇 백만 표 정도를 나노가 집어넣는지가 다 여러분 계산이 돼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선거결과입니다 이 2016년 총선은 이 그래프만 딱 보게 되면 2016년도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2016년을 보게 되시면 이게 박근혜 정부 때입니다 정의당에게 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부정선거 세력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오랜 역사와 관록과 경험을 갖고 있고 특정 정당과 얼마나 유착되어 있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2016년 여름 총선이 박근혜 정부와의 치료진 선거인데 경남 창원 성산구 선거를 보게 되면 정의당의 몰표가 여러분들 더해진 흔적이 바로 여기서 보이는 겁니다 차이캡 그래프가 좌우대칭입니다 2019년 4월 3일 보궐선거는 노회찬 후보가 이런 불의의 사고로 여러분들 유명을 달리하고 난 다음에 치료진 선거입니다 그때는 더불어민주당이 양보를 해 가지고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가 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마이너스 6.3 정의당 플러스 7.7 오차범위 0.3%를 크게 벗어납니다 뭘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자유한국당 후보 상당히 많은 표가 정의당 함께 더해졌구나 이걸 볼 수 있습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는 단일화가 안 됐습니다 단일화가 안 돼 가지고 60대 40으로 표가 더해집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위조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든 다음에 정의당 함께 60% 더해주고 더불당 함께 40% 더해준 선거입니다 그게 2020년도 4.15 총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번 선거도 유령사전투표자수를 한 300만 표 이상 정도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일정 비율로 조국개혁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여러분들 위성정당의 표를 나누어 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 역시 장영우 후보가 여러분들 보내준 이 자료를 가지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보시게 되면 이번에는 국민의 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36.67%를 갖고 더불어민주연합신민이 26.70% 조국혁신당이 24.25%입니다 조국이 여러분들 선전한 게 아니고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그냥 표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그거를 몇 대 몇 비율로 얼마 비율로 이룬다 했는 것은 검시에 알려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687만 표를 얻은 겁니다 이 표 가운데 상당수가 뭐죠? 보너스를 받은 표일 겁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26.70% 국민의 미래가 36.67% 그 다음에 조국혁신당이 24.25% 자유통일당이 여러분 2.27%입니다 이렇게는 표를 받은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여러분들 표입니다 복잡함을 좀 들기 위해서 대전광역시의 4월 10일 총선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은 비례대표 투표 정당투표에 사전투표 득표수 조작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더불어민주연합은 전부가 다 풀렀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전부가 다 여러분들 6% 8% 됩니다 조국혁신당을 더 많이 밀어줬다는 겁니다 누가?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조작범들이 사전투표를 조작한 조작범들이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300만 피 이상을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넉넉하게 지갑에 그 가운데 비유를 조국혁신당을 밀어주는 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친문하고 친명이 일정한 거래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종석이나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그냥 다 순응하지 않습니까 그 순응하는 걸 보면서 친명과 친문 사이에 거래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그 거래가 조국혁신당의 표를 몰아줘가지고 지분을 보호하는 쪽으로 작업을 한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딱 대전광역시만 보더라도 거의 두 배 한 세 배 정도 더 지원한 것 같아요 두세 배 정도를 이렇게 해서 친문과 친명이 일어날 거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게 되면 이것은 지금 보시게 되면 오차범위인 2에서 3% 정도를 벗어나지만 더불어민주연합은 전부가 다 풀렸어 조국혁신당은 전부가 다 풀렸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을 보게 되면 그냥 조작한 겁니다 조작을 했고 위조사전투표지를 전부 다 조국혁신당에 준 게 아니고 80대 20 60대 40 정도로 배분해 갈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이렇게 한쪽에 이런 표를 집어넣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민의 미래나 자유통일당이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꼭 같은 현상이 이런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의 특정정당이 표를 빼앗아서 더해 준 것이 아니고 사전투표를 부풀려서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과 자매정당의 이런 표를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의 표를 더해 주니까 다른 쪽에는 표를 마치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나타난 것이 똑같은 현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를 조작한 거고 시간이 가면 몇백만 표 정도를 조국혁신당에 집어넣어주고 더불어민주당에 얼마를 줬는지가 나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약 680만 표에다가 더해 준 표를 빼면 본인들이 실력으로 받은 표를 계산해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게 되면 강원도입니다 강원도도 보시게 되면 더불어민주연합을 4% 강릉시 고성군 5.97% 이걸 보면 전부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표를 밀어준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분명한 것은 조국혁신당에게 훨씬 더 표를 많이 준 겁니다 이 차익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하면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 많이 더해 줬다는 겁니다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오차범인 0의 3%를 현장이름들을 넘어서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조국혁신당에게 어마어마한 공짜표를 선관위의 사기조작범들이 집어넣어준 겁니다 조국혁신당을 훨씬 더 많이 주고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해 여론을 만든 다음에 조국혁신당을 띄워가지고 조국혁신당의 여러분들 표를 더 많이 넣어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을 국민들이 편안하게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의 미래는 자유통일당은 표를 마치 빼앗은 것처럼 차익값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너스업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 미래는 덕표율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 그 효과가 더 큰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강원도에서 얼마를 훔쳤는지라는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추계가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마어마한 표를 조국혁신당에게 밀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가 그냥 개판입니까 개판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이게 서울특별시에 몇 개구만 본 겁니다 서울은 역시 이런 조작을 많이 했죠 더불어민주당은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3.52 3.9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표만 보더라도 전부가 다 불러쓰고 오차범위는 0의 3%를 크게 벗어나기 때문에 다 조작이 됐구나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율을 올려줬구나 선관위가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를 뻥튀기해가 사전투표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더해줬구나 더불어민주연합에 그런데 훨씬 더 많은 표를 조국혁신당에 더해준 겁니다 9.26 7.93 9.24 비교될 수 없는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 그러니까 이번에 이 사람들이 약조를 해 가지고 조국혁신당에 더 몰표를 줘 가지고 그냥 두 체제가 공존하는 쪽으로 그렇게 친문하고 이런 친명이 그렇게 해서 약조를 하지 않았냐 그렇게 의심하는 겁니다 국민의 미래는 어마어마하게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죠 한쪽이 표를 몰아줬으니까 당연히 빼앗긴 것처럼 이렇게 모양새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조국 열풍이니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조작을 해 가지고 이렇게 선거를 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문제를 현재로서는 참 해결하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참 딱하게 된 거죠 나라가 딱하게 되어 가지고 이대로 가면 이런 선거제도를 가지고는 이제 우파진영에 승리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놀라운 것은 윤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네 번의 공직선거를 모두 다 조작을 한 거죠 그래도 입 한 번 뻔 것 안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되어가는 겁니다 정말 나라가 망하는 일이 된 겁니다 나라가 국민들이 참 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 짓이 1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겁니다 이번에는 무재벽히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제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냥 뭐 정치평론화하는 사람들 다 그냥 뭐 그냥 뭐 그냥 거짓말 대잔치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냥 본인이 느껴지는 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 지탱이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선거를 하든 말든 관계없는 그냥 컴퓨터를 돌려 이런 결과를 다 만드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만드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하고 2020년 4.15 총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조작해 가지고 다 선거 결과를 만든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조국 혁신당을 띄웠는데 자기 힘으로 그렇게 700만 표를 얻은 게 아니고 전형적으로 지역구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서 발표하고 유령사전투표를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보시게 되면 비례 무효표 130만 표 진짜 정신나간 이야기죠 무효표라는 것은 투표장에는 오셨는데 그게 기표도장을 잘못 찍거나 그렇게 해 가지고 인정받지 못한 표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효표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오늘 보니까 총선 비례무효표 역대 최다 130만 표 무효당이 제4당인 셈이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신문기자들은 뭐 그냥 이 수준 정도죠 비례대표 무효표가 역대의 최대를 기록했다 130만 표 전체의 4.4%에 해당하는 것이고 2020년 21대 총선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된 이유 걱정하고 있다 준연동대 도입 이전에 실시했던 지난 18대 20대 총선대는 무효표 비율이 1.6% 2.2% 2.7% 거쳤지만 21대 총선 21대 총선에서 무효표가 122만 표 전체의 4.2%를 기록하고 이번에는 더 늘었다 여러분 무효표가 어디에 활용되는가 하니까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해서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더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2020년 4.15 총선부터 급증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무효표가 왜 폭증하냐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전투표 조작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줄 수 있는 표수가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 득표수는 조작을 어떻게 하냐 선거인수 기준으로 조작이 됩니다 이 선거인수에서는 여러분들 정당별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지역구의 조작이 얼마나 일어났겠느냐 궁금하시게 되면 서울 예를 들게 되면 세 장당 한 장을 가짜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지금이라도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분 지역구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를 딱 보고 그 가운데서 거소 선상이 여러분들 조작이 안 됐습니다 선거인 투표 당일 투표 조작이 안 됐습니다 그 외에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주의 제외국민투표 그리고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다른 후보권은 표를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관외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동별은 모두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공 박사님 진짜 사전투표 자수 어떻게 구합니까 공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자수가 다 부풀려져 있다는데 그럼 진짜 어떻게 구합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 진짜 이름 구하고 싶으시면 관외 사전투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표가 있으면 그 옆에 쭉 보면 선거인 수가 있습니다 선거인 수의 4분의 1을 곱하시게 되면 조작표수가 나옵니다 그 조작표수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에서 빼면 실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야 전문가 도움을 받으실 필요 없이 제2의 제야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은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했습니다 경기도는 대체로 네 장당 한 장을 조작했습니다 부산은 다섯 장당 한 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의 선거인 수 기준으로 서울은 4분의 1을 곱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그게 조작된 득표수입니다 경기도는 5분의 1을 곱하면 됩니다 부산은 6분의 1을 곱해가지고 나온 게 그게 투입된 표수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찾아내는가 하니까 전산 조작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결국은 전산 조작이라는 것은 규칙을 사용하는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각이 된 겁니다 규칙을 사용해서 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발각이 됐고 여러분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복원이 다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130만 표나 무효표가 넣느냐 무효표가 어디에 포함되는가 하는 게 선거인 수에 포함됩니다 선거인 수 있고 각 정당 후보에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그러니까 무효표가 130만 표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공짜로 뭡니까 위조해서 넣어줄 수 있는 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4.15 총선 때도 여러분들 122만 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자기 시간을 들여서 사전투표장 온 사람이 얼마나 정신이 나갔으면 120만 명이나 엉뚱한데 기표를 한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투표장에 가시게 되면 약간 경직되고 긴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기표도장을 찍을 때도 정성들여서 꼭 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122만 명이고 이번에는 130만 명이 있다 무슨 뜻입니까 130만 명을 늘려야 조작해서 여러분들 더불 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줄 수 있는 표가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시고 나중에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에 여러분 좀 심심하시면 중앙선거관련에 방문하셔가지고 여러분이 혹시 성동구에 사시면 성동구 여러분 방문하시면 그게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좌측에는 거소선상 관외사전 제외국민 그다음에 성수 성동일가 관내사전 당일투표 그 가운데서 사전투표에 들어가고 있는 전관외사전 관외사전 제외국민 동별관련사전은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선거인수도 부풀려져 있고 더불 민주당 후보의 표도 부풀려져 있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전 거의 만에서 만오천표 정도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 만에서 만오천표가 더불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다 여러분들 그냥 찾아내서 그냥 진짜를 구하시려면 엑셀 작업 좀 능하신 분들은 그냥 계산기 사용하지 않더라도 보시게 되면 제외국민투표가 있으면 제외국민투표 바로 앞에 선거인수 투표자수 더불 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제외국민투표 득표수 국민의힘의 득표수가 되거든요 거기서 여러분들 그냥 4분 1 딱고 봐시게 되면 그냥 바로 그게 선관위가 투입한 유령사전투표자수 위조투표자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표를 조작해온 거예요 그게 다 발각이 된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표를 이렇게 집어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조국 혁신당이 여러분들 어떻게 700만 표를 얻게 됐냐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렇게 표를 보시게 되면 이 문제를 잘 지적하네요 박주연 변호사가 수많은 무효표는 숫자 맞추기용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가지고 더불 민주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사전 위조투표를 투입하기 위한 겁니다 숫자 맞추기용에만 그치지 않고 사전투표제 어떻게 이루어주는가 사전투표제 여러분들 조작 여러분들 이렇게 이루집니다 여러분 한 번 보시죠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 여러분 한 10분 보시면 박사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처음에 아이디어는 제야 전문가가 제시했는데 그걸 제가 소화를 해 가지고 좀 쉽게 풀이한 겁니다 여러분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조작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40표 국민의힘 40표 정의당 40표를 받았다고 해봅시다 무효표 기권표는 제로라고 가정하고 그럼 합치게 되면 선거인수가 120표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조작을 어떻게 하느냐 모든 정당의 사전투표자수 가운데 세 장당 한 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들 윤석열 표가 던져졌으면 윤석열 표도 가져가고 윤석열 표 가운데 4분의 1을 어디다 갖다 바치는 겁니까 더불당 후보한테 갖다 바치는 겁니다 한동훈이 여러분들 사전투표 했죠 사전투표 한 장 하면 그 한 장이 국민의힘 함께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장 가운데 3분의 1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터불당 함께 가는 겁니다 자유통일당 이름 한 표 갔다고 씁시다 나는 자유통일당을 위해서 표를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한 표를 던졌는데 한 표가 온전히 자유통일당에 가는 것이 아니고 한 표 가운데 3분의 1이 어디로 간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가는 겁니다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에는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했기 때문에 더불당 후보를 지지한 사람 표에서 10표 국민의힘을 지지한 표에서 10표 그리고 자유통일당을 지지한 후보에서 10표 30표입니다 30표의 유령사전투표자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선거인수에 더하고 동시에 그 30표 이름 어디에 더해지는 거 아니까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는 겁니다 40 더하기 30 선거인수는 후보별 득표수 무효표 기권표입니다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장사를 더할 수 있는 겁니다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불당 후반께 훨씬 표를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더불당 우리 더불당에 대해서 표를 막 집어넣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모르고 뭡니까 대통령이 뭐죠 사전투표하고 김건희 여사 사전투표하고 한동훈이 사전투표하고 국민의힘 사전투표하고 당직단 다 사전투표하고 바보 천치들인 거죠 다음에는 바보 짓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하게 이름 정리한 겁니다 네 장당 세 장당 한 장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전투표하면 자리세를 내는 겁니다 통행세를 조폭들한테 자리세를 갖다 바치는 거지 이렇게 이러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겁니다 무효표가 여러분들 늘어난 이유가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번에 김이수정 후보 이수정 후보 수원정 프로파일러 출신의 이수정 후보 당선자한테 낙선시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선거인수 있죠 선거인수 이게 무효표가 여러분들 무효표가 4696표가 된 겁니다 수원정에 142081명이 표를 했는데 그중에 무효표 투표에 참가했지만 여러분들 투표를 잘 못한 기표도장을 잘 못 찍은 표가 4696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왜 이렇게 표가 많냐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무효표가 많으면 숱셔 넣을 수 있는 표가 많아지는 겁니다 무효표가 많아지면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표를 훔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중앙선거관리를 방문하셔서 딱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선관위가 9천억 예산을 써가지고 공직선거에서 발표하는 가장 중요한 결과물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읍면동 투표구명 선거인수 이 선거인수는 투표에 응한 사람 숫자 더하기 무효투표수 더하기 기껀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거인수 그게 무효표가 늘어나면 더 많이 조작해서 더블당 후보 함께 넣어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거소선상투표는 손을 안 댔습니다 이건 정직한 표입니다 관외사전투표 손을 댄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국외 부재자투표 손을 댄 겁니다 조작한 겁니다 메탄 1동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한 겁니다 이 밑에 이 흰 여백은 당일투표입니다 이거는 진짜입니다 메탄 2동의 관내 사전투표 조작한 겁니다 이 밑에 있는 것은 당일투표입니다 그럼 뭐가 조작됐냐 더블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 조작이 됐습니다 국외 부재자투표 조작이 됐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메탄 1동 조작이 됐습니다 메탄 2동의 1530표 조작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 박사께서 여러분들 파격적인 주장을 더블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득표수 1만 176표가 조작이 됐다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 할 겁니까 그러면 1만 176표 가운데 몇 표가 조작이 됐냐 여러분들 한 번 봅시다 이 표 계산 여러분들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몇 표가 여러분 조작이 됐는가 하니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에 선거인수 관외사전투표 선거인수 1만 8100표 여기에 나누기 5를 하시기 바랍니다 5분의 1 3620표가 훔친 겁니다 김준혁 후보의 관외사전투표 1만 176표 가운데 3620표가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진짜 표가 몇 표나 6,556표입니다 여러분 김준혁 후보가 받았다고 선관위가 발표한 관외사전투표자수 1만 176표가 거짓말이란 겁니다 이 표 가운데 진짜 김준혁 후보가 받은 표가 6,556표입니다 여러분들 6,556표고 선관위가 여러분들 공짜로 대해 준 표가 몇 푠인가 하니까 3620표를 대해 준 겁니다 3620표가 뭐냐 선거인수 1만 8100표의 6분의 1입니다 4,5분의 1,5분의 1입니다 4장당 1장을 훔친 겁니다 국외 부자자 투표는 조작범들에게는 밥입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국외 부자자 투표 득표수가 371표다 이게 거짓말이란 겁니다 이게 가짜란 겁니다 아니 그게 가짜면 몇 표가 진짜입니까 803표에서 5로 나누면 160.6표가 나옵니다 그럼 161표가 가짜표인 겁니다 161표를 선관위가 더해 준 겁니다 그러면 161표를 더해 줬으면 진짜 제외국민투표는 210표인데 김준혁 후보가 진짜 제외국민투표를 210표를 받았는데 선관위가 371표를 뻥치기를 해 준 겁니다 메탄 1동 가보시기 바랍니다 메탄 1동의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1489표입니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이게 부풀린 숫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는 얼마입니까 얼마가 이러면 더해 줬습니까 선관위가 나쁜 놈이네요 선관위가 왜 표를 대해 줍니까 선관위가 몇 표를 대해 줬는가 하니까 2765표에 5로 나누면 553표를 대해 준 겁니다 1489표는 가짜 진짜 몇 표? 936표입니다 메탄 1동에서 진짜 김준혁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가 936표가 진짜인 겁니다 1489표 빼기 1489표 빼기 여기 보시게 되면 메탄 2동에서 김준혁 후보가 1530표를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를 받았다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1530표 그럼 진짜는 얼마입니까 얼마를 선관위가 대해 준 게 나쁜 놈들이네요 나쁜 놈들이죠 2764표 나누기 5 552.8 553표를 대해 준 겁니다 1530표에서 553표를 빼면 진짜가 나옵니다 진짜가 977표입니다 김준혁 후보가 977표를 받은 겁니다 977표를 받았는데 1530표를 받았다고 뻥튀기를 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이 무효투표제가 왜 중요하냐 무효투표제가 전부 다 선거인 수에 포함이 됩니다 무효투표제가 많아지면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줄 수 있는 위조투표제 수가 증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폭증한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겠죠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종로구 사례 이게 종로구입니다 이 붉은색이 다 이름 뭡니까 사기를 친 겁니다 국민들한테 가짜 수를 더한 겁니다 가짜표를 이 선거인 수에는 무효표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많아지는 겁니다 붉은색이 전부가 다 가짜인 겁니다 푸른색도 다 가짜인 겁니다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 청운효자동 1872표를 받았죠 더불어민주당 곽상은 후보가 청운효자동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1872표 이게 가짜라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곽상은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와 1872표가 가짜라는 겁니다 그러면 몇 표를 승관이가 집어넣었습니까 서울은 세 장당 한 표를 집어넣기 때문에 4분의 1만큼 여러분들 훔친 겁니다 3100표 3100표에 나누기 4 이 골은 775표 775표의 유령사전투표자수를 곽상은 후보에게 대한금 더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1872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니까 775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진짜가 몇 표입니까 1097표입니다 곽상은 후보가 받은 진짜 청운효자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가 1097표입니다 거기다가 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령사전투표자수 775표를 더해 가지고 진짜 1097표 가짜 775표를 합쳐가지고 선관위가 1872표의 가공의 수 만들인 숫자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무효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무효표가 사전투표당의 표를 빼앗아 더불당에게 더해 주는 방법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선거인수의 4분위를 빼앗아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줍니다 선거인수 3100명의 4분위는 755표입니다 더불당 후보의 발표 사전투표 득표수 선관위가 1872표를 발표했는데 진짜는 1097표고 그리고 유령사전투표자수를 775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효표를 늘리는 겁니다 무효표가 왜 늘어나냐 왜 2020년도 4.15 총선에서부터 무효표가 여러분 급증하느냐 왜 4.15 총선은 122만 표고 이번에는 130표냐 무효표가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건덕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조금 어렵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과 진실을 밝히게 한 노력이 있어야 더 많은 분들이 깨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1872표와 같자고 1097표가 여러분 진짜인 겁니다 선관위가 770 다표를 더해 준 겁니다 전국에서 모두 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청운 효자동에 1872표를 여러분들 발표했는데 이게 다 가짜란 겁니다 사기를 국민들한테 다 친 거죠 진짜를 구해보니까 1097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소화하시는 분들은 지역구에 그냥 제야전문가 여러분 도움받으십시오 그냥 바로 방문하셔가지고 엑셀 좀 넣으신 분들은 그냥 서울 같은 경우는 4분의 1 선거인수의 4분의 1이 다 더해졌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경기도는 5분의 1 이렇게 다 더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효표가 왜 많은가 앞에서 말씀했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는 감이 조금 없지 않지만 그러나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왜 이렇게 무효표가 몇백만 표가 나오냐 대통령 선거도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조작하기 위해서 위조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위조사전투표자수를 만들어내는데 그 선거인수라는 것이 정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다가 무효표 더하기 기껀표니까 무효표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쉽게 조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시게 되면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수정과 이대생 성상남 망언의 김준혁이 대결한 수원의 한 지역구의 수원정입니다 이수정이 개표 거의 막판까지 이기다 끝내가서 뒤져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망언을 저지른 김준혁을 많이 찍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온라인으로 표를 조작했음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서 무효표가 무려 4700장이 나와서 두 후보 표자의 몇 배나 됩니다 다른 지역은 잘해봤자 천표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이 현상을 보고 민주당은 민심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갑니다 민심의 무게란 그런 망언을 저지른 자에 대한 저주가 아니겠습니까 민주당 후보가 반드시 떨어야 될 곳에 개표장에서 한결같이 왜 이렇게 무효표가 써져 나옵니까 이게 대한 답인 겁니다 무효표를 많이 넣으면 조작표 수를 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무효표가 이수정 후보입니다 이 무효표가 어디에 포함되면 선거인수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에 무효표가 여러분 여기 있는 무효표들이 다 선거인수에 포함됩니다 관외사전투표 614표가 선거인수에 18100표가 포함되고 국외부표 이름들 무효표 20표가 다 포함이 됩니다 관외사전투표 무효표가 84표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선거인수 선거인수에 유령사전투표자 수는 선거인수 곱하기 얼마를 가지고 조작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꼼수를 쓴 겁니다 선거인수 기준으로 이수정 낙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여러분들 몇 표로 이름 졌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46을 받은 사람을 7,647표로 승리한 후보를 2,377표 차로 패배한 걸 몇 표 집어넣었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12,224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12,224표를 집어넣어 가지고 성부를 바꿔버린 겁니다 7,647표를 여러분들 이 비밀이 여기 이제 오늘 말씀하신 분이 뭔가 하니까 한결같이 왜 그렇게 초접전지역에는 무효표가 많이 나옵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무효표가 선거인수에 포함이 되고 선거인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무효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선거인수가 늘어나게 되고 선거인수에 비례해서 더블러 민주당 후보에게 투입할 수 있는 유령 사전투표 자서만 만들어지는 거죠 한 번 되기를 복습하시게 되면 사전투표 조작은 어떻게 이루지는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각 정당 후보가 40표 40표 40표를 받았으면 자리세를 다 내야 되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사전투표장에 오는 세 사람당 한 표를 여러분들 만들어 가지고 그걸 더블당하고 더해 준 겁니다 4분의 1이 가짜인 겁니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하면 모두 다 10장 10장 10장이 통행세 자리세로 각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인수 원래 120표에 가짜표 30표가 더해지고 그 30표는 또 어디에 더해집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전부가 더해집니다 더블당 후보가 70표가 되는 겁니다 더블당 후보가 40표밖에 못었는데 70표가 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서울의 전체 뭐죠 만에서 만 5천표를 집어넣었으니까 접전지역에선 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투표 대신에 당일 투표를 하러 그렇게 절규한 겁니다 사전투표장에 가면 일단 한 표가 한 표가 아니고 3분의 1이 뭡니까 다 저쪽을 넘어가는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선거를 다 도덕질을 해온 겁니다 선거를 이 무효표 이게 핵심인 무효표 그래서 130만표 4.15 총선은 122만표 되는 겁니다 무효표를 쑤셔 넣으면 포를 어마어마하게 도덕질을 할 수 있는 겁니다 130만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보기 130만표에 서울 경우를 하면 4분의 1을 하악이 되면 130만표 서울에 투입됐으면 여러분들 뭐죠 4분의 1이니까 32만표를 여러분들 위조투표를 투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혈안이 되는 겁니다 무효투표소를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 참 나라가 비참하게 됐습니다 선거부정을 10년 동안 해왔고 10년 동안 동일한 방법을 가지고 선거부정을 해온 겁니다 어떤 종류의 핵심도 없이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결국은 사전투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 가운데서 거소선상투표하고 여러분들 당일 투표를 제외한 관외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관내 사전투표는 전부가 뭡니까 선거인수하고 더불어민주당 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울의 지역구를 두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시게 되면 그냥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셔가지고 선거인수 기준에 4분의 1을 곱하시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표수가 되는 겁니다 4분의 1만큼 선거인수에 빼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빼면 여러분 그러면 그게 진짜 선거인수하고 진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화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렇게 밝혀낼지를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이 작업의 큰 축은 제야 전문가의 열정과 투혼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산을 이렇게 만질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방송 내에 보내는 것도 급급해야 될 정도니까 이걸 다 뒤에서 여러분들 진짜 이름도 없이 삐뚤 없이 여러분들 스포트를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밝혀지고 오늘 여러분 소개했던 것처럼 한 참관위 내에서 분명히 여러분들 인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사전투표 자수 부풀리기고 전산 프로그램에서 부풀리고 그다음에 위조투표를 투입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일반 참관인 입에서 여러분들 나올 정도가 됐으니까 그게 여러분들 큰 공이 제야 전문가의 공인 겁니다 실제 사전투표 자수하고 발표 사전투표 수를 체계적으로 조작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그 작업을 통해서 다 여러분 도출돼가지고 여러분들 많은 분들은 공박사가 나와서 여러분들 거리에서 외쳐야 된다 이렇게 외치는 분도 계시지만 제 이야기의 요지는 누군가는 지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문제를 규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바깥에 있으면 외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고소고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노력들이 계속 4년 동안 여러분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 밝혀가지고 이제는 국민들이 선택하기 위해 딸려있는 것이고 최소한 조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다 나온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방송은 그냥 뭡니까 일반인들도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대진 유령 사전투표 자수를 다 도출할 수 있고 진짜 선거인 수를 다 도출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진보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질긴 놈이 이긴다고 계속 이렇게 뭡니까 노력을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이런 건 아주 간단하지만 뭐죠 얼마나 여러분들 진짜 촌철살인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을 지지했던 간에 사전투표에 가는 사람들은 모두 다 통행세를 갖다 바쳐야 되고 자리세를 갖다 바쳐야 된다 그것이 않습니까 그 자리세를 바치는 여러분 대열에 한동훈 윤석열 모든 사람이 다 간이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무식한 인간들인 겁니까 무식해도 이만저만 무식하지 않은 인간들이지 않습니까 국힘의 당직자부터 모든 사람이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다 부역한 거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부정성은 간단합니다 전산조작에서 이런 가공의 숫자 만들고 그건 집어넣고 그다음에 뭡니까 준비되었던 인시해서 만들어놨던 위조투표제를 뭐죠 지역선관위 중심으로 숱여 넣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여러분들 전산조작할 수 있으니까 전산조작하는 방법에 선거인 수를 어떻게 조작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 수를 어떻게 조작하는지가 그냥 백일아이 다 드러나 버린 모든 사람이 엑셀을 이용해서 계산할 정도까지 지금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수정 후보도 12224표를 여러분들 집어넣어 가지고 승부를 조작했는데 12224표를 만들어내는데 크게 여러분 기여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 이 무효표 무효표인 겁니다 무효표를 여기에서 이렇게 이 무효표 무효표를 여러분들 집어넣는 그런 일들을 한 거 아니에요 여기 무효표 4,696표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쑤셔내야 되니까 정말 악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이 당일투표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당일투표 조작이 상당히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야전문가가 시간을 좀 투입해 가지고 이 당일투표에서 있는 조작을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최근에 이렇게 확인된 것이 오근호 대표의 정언이죠 오근호 대표의 정언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근호 대표가 현장 참관 이후에 정언한 것을 보게 되면 유독 당일투표함에 봉인지 훼손이 심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근호 대표의 정언은 당일투표가 종료되자마자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동하기 전에 참관인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개함하고 투표함을 열고 봉인지를 다시 만들고 표를 쑤셔넣고 봉인지를 다시 만들어도 들통이 안 난다는 겁니다 당일투표함이 개표소로 출발하기 5분 전에 당일투표함을 열고 준비된 위조투표를 쑤셔넣고 다시 닫는데 걸린 시간은 5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정언을 옥 대표가 당일투표함 봉인지 훼손이 심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종료 이후에 참관인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개함하고 봉인지를 다시 만들어도 개표소에 개표적이 폐기가 되고 투표함 뚜껑을 다시 열고 다져놓고 쑤셔넣는 방법인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일투표함이 정직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행당식 사전투표함은 양쪽의 키를 뺀 다음에 다량의 관내 사전투표를 너무 많이 쑤셔넣어 가지고 배가 불뚝 나와 가지고 플라스틱 기름 카반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한 바위 덩어리처럼 만들어놨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 그냥 자무실을 착 빼면 그냥 봉인지 훼손 없이 얼마든지 표를 쑤셔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전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소까지 50분 당일투표함 출발 5분 전에 개함하고 쑤셔넣고 다시 닫는 데 걸린 시간인 겁니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당일투표지 투입을 증언하는 위조투표지들이 지금 많이 4월 10일 총선에서 발각이 된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일투표지거든요 당일투표지인데 절치선이 절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개표소에서 등장을 했거든요 이런 정신나간 일을 당일투표소에서 일어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거를 이 사람들이 투입했구나 그리고 특히 이거는 전부가 다 인쇄가 되지 않습니까 관인 직인 청인 전부가 다 인쇄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제조가 쉽다는 겁니다 위조투표지에 당일투표지가 왜 나오냐 이야기 쑤셔넣었으니까 나오지 않냐 여러분들 당일투표지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걸 자르지 않고 여러분들 넣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실물로 된 당일투표지 위조지들입니다 이게 정부의 상당수가 나온 겁니다 절치선을 하지 않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당일투표함에 위조 당일투표지를 투입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 준비해서 투입했다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게 다 당일투표지거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지만 전산상 정감 작업이 당일투표지도 일어난거든요 사전투표는 물론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 자료를 제공하신 케이님께서 13시부터 여러분들 6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별로 투표자 수를 이렇게 점검을 했는데 시간이 여러분 가면서 13시 12분에 965만 3074표가 964만 7561표로 5513표가 줄어든 겁니다 전산상으로 이게 누적 당일투표지 개수거든요 누적 당일 개표지 수가 이렇게 줄어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왼쪽은 당일투표 오른쪽은 여러분들 사전투표입니다 당일투표지 숫자가 왜 이렇게 줄어드냐 이야기죠 12시 여기 보시게 되면 28표가 줄어든 경우도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표가 증감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유명한 그런 조선일보 보도가 715분에 나오고 중앙선관위 여러분들 투표 진행 에서는 732분에 투표율이 67% 정도가 완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67%를 세팅을 해놓고 사람들이 작업을 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든 간에 당일투표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당일투표지에 그래서 이 내용은 앞으로 이렇게 좀 더 추가적인 그런 내용들이 확보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엉망진창인 거죠 당일투표도 저도 많이 의심을 대요 이번에 몇 개의 그런 지역구회를 설명하면서 어떻게 이 친구가 이렇게 당일투표를 선전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많이 또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한참 이제 분석이 진행 중이니까 앞으로 추가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당일투표에도 조작이 있는 것 같다 일단 의혹 수준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문제를 지적해 왔죠 당일투표에도 조작을 한다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정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나온 실물정거 현장창강기 그다음에 전산상의 이름들 숫자 증강 윤 대통령 여러분 윤 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갑니까 선거하고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믿음이 갑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시게 되면 민심은 언제나 옳다 이게 서울법대 출신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민심이 언제나 옳다 선거 문제 없다는 겁니다 민심이 다 반영됐으니까 국민들 받아들이고 반성하겠다 2020년 4.15 총선 내 4월 16일 새벽에 황교안 전 당대표가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거죠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민심이 뜻이 아니고 선관이 뜻이라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부족했습니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제도상에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을 고칠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람들은 선거 문제를 고쳐서 나라를 정상화시킬 의지가 전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같은 입장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대를 가지는 것하고 기대를 포기하는 것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국민들이 여러분들 각성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전형적인 엘리트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전형적인 정치검사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있는지 없앨 수도 있고 있는지 부풀릴 수도 있고 없는지 만들 수도 있고 그겁니다 난 윤 대통령의 입장도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도 뭐죠? 다시 한 번 기대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뭐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냥 사람은 처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보게 되면 대충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거 문제를 여러분들 다룰 생각이면 벌써 다루었을 겁니다 이 사람들 다루지 않을 거란 이야기죠 그런데 기대를 그신 분들은 언젠가 다루주겠지 다루주겠지 그래서 끝까지 이용을 당하는 거죠 이 사람들 안 다룰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대한민국의 평범한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양식이나 양심이나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한마디로 고차원 같습니다 이익이 되면은 뭐든 깔아뭉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그냥 이익이 되면은 없는 제도 만들어서 감방 쳐넣을 수가 있지만 그냥 있는 제도 깔아뭉겨주는 그러니까 47개 이름이 양성태의 대법관에게 걸어가지고 감방에 쳐넣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서울법대 출신의 검사들 출신들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번에 김용빈이라는 사람 이름 가가지고 선관위 사무총장으로서 총대를 메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무력화시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부패한 것 같아요 나라가 여기 비하면은 기업인들은 뭡니까 그냥 제가 볼 때는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천사 이 사람들한테서 어떤 종류의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런 겁니다 국민들이 지향하지 않으면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 민경욱 의원께서 이번 선거에서 윤 대통령이 사전투표를 했고 한동원도 사전투표를 했고 그의 지시에 따라 국힘당 후보 254명 모두 그 운동원들 지지자들이 사전투표를 했고 남조원이 많이 시킨 거죠 그들 모두 그리그리의 사전투표 동료하는 불행카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전투표에서는 민주당이 모든 지역구의 당일투표보다 10% 이상 앞섰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청년층과 진보들만 달려나가 사전투표를 했기 때문이라는 주장은 아직도 믿습니까 오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가 누구든지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지 간에 사전투표에 가서 사전투표에 가는 순간 자리실을 낸다 이야기 그 자리실은 고스란히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지게 된다 바로 기준은 선거인수다 선거인은 각 정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에 기근수다 이야기죠 선거인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뭐가 늘어난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더해지는 유령사전투표수가 늘어난다 그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두가 국힘당이나 대통령이 다 합쳐가지고 더불당 함께 이런 표를 대해주는 짓을 해온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것을 포기하겠느냐 포기 안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과 그들의 이익이 완전히 배치되는 겁니다 그들의 이익이란 것이 이 사람들 절대 여러분들 뭡니까 윤 대통령 이 문제 다룬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냥 얼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부정을 밝히지 못하면 우파는 앞으로 집권이 불가능해질 겁니다 집권이 우파가 집권하고 못하고 이런 차원 문제가 아니고 그냥 완전히 국민들이 뭡니까 일당 지배체제를 받는 겁니다 위쪽도 여러분들 부족해가지고 밑쪽까지 일당 지배체제가 등장하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일당 지배체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경욱 전 의원의 주장처럼 그냥 우파가 집권 못합니다 이 차원 정도가 아니고 그냥 국민들이 일당 지배체제 안에 놓이는 겁니다 일당 지배체제 그냥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부정 임기 말까지 그냥 깔아뭉길 겁니다 한동훈 씨 임기 말까지 깔아뭉길 겁니다 국힘당이 수뇌부 전부 다 깔아뭉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 펼치는 사람 미친놈을 칠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의 사실 진실 선 다 없어진 겁니다 선거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부가 다 사기를 치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윤 대통령이 생각이 반듯한 사람이었으면 이 문제 벌써 해결했을 겁니다 이 문제 그 사람들한테 해결될 수 없습니다 여당 물론입니다 야당 물론입니다 다 해결 안 할 겁니다 결국 한반도의 절반이 선거를 장악한 자들을 위해서 전체주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설마 설마 설마죠 설마가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당이 이런 지배하는 체제 선거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체제에서 국민들이 지뢰하듯이 비용은 각자가 여러분이 계산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으면 이 문제 절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알려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계속해서 그러나 나는 그들을 우리하고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저는 작은 나이가 아니지만 그래도 정의감도 있고 선함에 대한 여러분들 소원도 있고 훌륭함에 대한 열정도 있고 올바름에 대한 여러분들 기대도 있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지금 국힘당 여러분들 국회의원들 가운데 당선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면 너건 떠들어라 나는 계속 국회의원을 해 먹을 테니까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은 이런 109석 주시면 다음에는 70석 주겠죠 다음에는 50석 주겠죠 그거 좋은 자리를 왜 같이 나눕니까 근본 부채가 근본 부채가 근본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윤 대통령과 여러분 동갑내기로 보면은 윤 대통령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생각 사람의 태도도 다르고 벌받을 겁니다 보세요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게 보이지만 그렇게 대통령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이 이렇게 뭐죠 외치고 이런 위험을 방치하는 대통령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대통령이 아니라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자신의 문제니까 잘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계속 여러분들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보죠 전면적인 부정성을 한 겁니다 열두 번째입니다 부정성 자 여러분 오늘 그 결과가 나왔다시피 이렇게 이제 결과가 다 나온 겁니다 이런 결과들 그래 가지고 뭐 역대성과 똑같은 짓이 일어난 겁니다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막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